계속 말했다시피 누나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이 순 이즈 보건교사 안은영의 정유미 남주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텔레파시가 얼마나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 할까? 악마 할게 아니야 누나 악마 할까? 그럼 천사 할게 너 다리가 닿지 밑에 응 아 좋겠다 누나가 약간 모든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평소에 NG를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누나가 촬영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전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안 돼 누나가 안 돼 농담이고요 우승이 참 많았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똑똑해 계속 잡고 나중에 저희는 항상 배고 갔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배고 갔었던 것 같아요 밥도 맛있기도 했고 네 밥도 정말 맛있었고요 배꼽 시간이 정확하더라고요 어? 어? 나 많이 자지 않았어? 나 많이 잤지 어 잤 난 두 개 다 잤어 누나가 촬영이 많다 보니까 어 피곤하잖아요 가끔 쉬는 시간에 편하게 자는 모습을 왜? 아 편하게? 아니면 이렇게 편했어 편했지? 편하게 자는 모습을 가끔 봤어요 전 또 충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충전을 해야 저를 충전시켜주기 때문에 미안해요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저는 좀 홍인표라는 인물에 비해서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충전하느라 저는 충전을 안 하더라고요 젤리들과 많이 싸워서 제가 젤리들이랑 많이 싸워서 공략법을 잘 아시죠? 예 알고 있습니다 공략법을 잘 아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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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도 뭔가 설명해 주거나 알려줄 때 되게 섬세하고 이제 찬찬히 되게 잘 알려줘요 옆에서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을 아까도 말했듯이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참 선생님이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?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땡큐 예 보시다시피 빈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 생기 많았을 것 같아요 네? 맞으세요? 아 다릅니다 농구도 잘하고 농구는 열심히 했죠 계속 말했다시피 누나는 주변 사람들을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주변 사람들을 아까도 말했듯이 편안하게 해주는 누나는 주변 사람들을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진짜 그거는 정말 특별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말 가장 큰 매력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성격도 좋고 이러니까 좀 외국인 친구들도 많지 않을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 잘했었나 I love you 아니 No 우리 우리 친구가 언젠간 생겼으면 좋겠어요 누나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 매력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이 커요 통이 크고 네 저보다는 네 고리 저는 마이크를 안 내려놓습니다 그걸 제가 봤습니다 진짜요? 근데 노래 정말 잘하세요 정말 안 내려놓습니다 발라고요? 최악이죠? 근데 너무 노래를 잘해서 듣고 있기가 되게 편해요 안 내려놔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작은 콘서트 장애옹목 같은 느낌? 사실입니다 역시 최고의 팀워크입니다 촬영할 때 캐릭터 때문에 이런 호흡을 맞출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새롭고 되게 신선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촬영하는 기간 동안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런 텔레파시도 잘 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의 케미가 더 궁금하시다면 보건교사 안은영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See you on Netflix